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안보 트럭 질점이 증배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일 핵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전남 평화통일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호 시민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소리가 오늘 잘 안 나오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평통위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뵙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서 옛날 코로나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평통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위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민중평통 정회의 우리가 법호에서 열리게 되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석동현 사무 치료장님을 뜻한 우리 민중평통이 법호에 대해서 또 전남안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 정말 무소 깊고 전통있는 도시의 목표까지 상처는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왔다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된 정의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안보 태세도 갖춰야 한다. 예륙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평화 평화하면서 반판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그 시기에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된다는 그런 생각마저 통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분사훈련도 하고 한국인 분사훈련도 하고 우리는 공격형 훈련이 아니라 방해훈련 훈련도 하고 또 한미안보협력체계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한일관계로 정상화하고 한미관계로 정상화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일은 정치나 외교, 군사 이런 문제로 소망되는 시대가 지났다고 봅니다. 정치를 잘하도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 서로 어떤 대리를 잘하고 외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좀 도지사님이 깔끔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격이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